남녀생활의 쏘! 쏘로댕! 여자분들도 새롭게 오신 얼굴도 있고요. 오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네, 빈티지 감성도 있고요. 오늘 아주 더 빈티지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돌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디다스. 디다스 입고 왔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닌데요? 소개해 주시죠. 아, 소개는 이번에는 또 멤버가 살짝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쪽에 계시는 분이 침도 이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침도. 야토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카메라 보시고 각오 한 마디 해주셨어요. 네네, 저기 한 번 해주시고. 파이팅! 오! 잘했다. 잘했다. 카메라 뭐하러 찾은 거야? 아, 궁금하십니까? 웃음소리 한 번 해주세요. 진짜 웃음소리. 진짜 웃음소리 한 번 해주세요. 아, 이거 좀 ex bidding.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이제... 엄마야, 엄마야, muchasなた 잘 부탁드려요. 아 아 박경현 씨도 한 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겠다는 아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야톡 일회가 정말 인기기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톡야톡 거리면서 다들 야톡 해주시면 하고 싶다 그래서 출연하셨죠? 아니요 아 그렇죠 대본에 쓰여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 지금까지 오프닝같이 클로드는 절대 저희 대본도 안 찍혀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 저번주 주제가 뭐였죠? 슈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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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제는 슈트정 슈트정 요즘 정말 음원샵제 1위를 다니고 있는 썸 안 썸 요즘 따라 내 거이 여기까지 슈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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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윤민수씨 슈트정 제가 윤민수 성대모사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까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남자로 인연을 하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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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한데요. 저 질문이 어떻게 있어요? 이게 아니 제가 처음 들어보니까. 옆에서. 이민길 씨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재미있는데요. 마음껏 못 늦는 이유가 여기서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저도 옆에서 지금. 달려왔다. 우선이 놀리는 거야. 웃음이. 아니 목소리가 나가가지고. 이게 원피스 막 막아.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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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잇. 야. 촬영 3분간의 캐릭터를 잡으시네요. 아잇. 이번 주제는요. 썸이요. 썸. 썸인데. 그 썸타는 남자와 여자의 미묘한 차이를 토론을 해보자 해서. 남자분들. 남자분들. 네. 썸탈 때 이제 남자들의. 마음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여자분들은. 썸탈 때 여자의 마음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빈티지 빈티지. 고유형경 씨. 네. 썸 타보셨나요? 하하. 왜 그러세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정년은 이렇게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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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터졌어. 아. 네. 썸 타보셨나요? 네. 그럼요. 썸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 오. 근데 썸 타고 이제 어떻게. 컴플레이트가 됐나요? fail. 왜요? 아니 그냥 후로인 것 같아서. 아.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가던데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썸 타때 뭔가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썸 타때 썸인지 몰라요. 이제 끝나고 알아요. 아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아. 둔한 스타일이구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fail이죠. 맞아요. 알겠어요. 자. 어. 어. 케이크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네. 네. 현정씨는 썸 타보셨어요? 그렇죠. 썸을 탔으니까 이제 연애를. 오. 그러니까 썸을 타고 나서 지금 연애를.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 그게 썸 타때나 또 이제 고백을 해서 1일을. 1일 딱 자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그러면 그 전에. 이제 1일 대기 전에 썸 타때 쯤에는. 느낌이 강좌가. 사계기 전가 하고. 근데. 풋풋함은 계속 이어지죠. 어차피. 오. 뭐 이거. 관객 씨 뭐. 소년찬에 투쿠션 가야. 관객상 보시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막 설레요? 설레어요? 아 진짜로 제가 룸메입니다. 저번 해에도 말했다시피 이 친구랑 제가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진짜 아직도 처음과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어쩌면 더욱더 지금 여자친구에게 더 잘하고 있는 사람 처음보다 높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내가 여자친구였어도 진짜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거나 느낄 수. 얼굴 점점 깨져. 아니 이런 얘기 되게 부끄러워한데. 1분에 얘기해주세요. 1분에 얘기해주세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 저번 주 아니 저번 때 있잖아요. 오늘을 올렸는데? 왜 여기로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게. 음연하다니까 이거. 왜 여기를 들어갈까요? 1회 때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오픈하겠다. 이럴 때는요. 조금 더 없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랑 지금 뭐 풋풋한 사이에 오시네. 라고 하는데 여자친구 어떻게 만나게 된거죠? 제가 만나게 해줬어요. 그럼 그때는 여자친구는 현찬씨에 대해서 호감만 있었죠? 현찬씨가 먼저 더 좋아. 제가 먼저 다가갔죠. 어. 그 당시 현찬님 여자친구는 개 탈 쓰고 있었어요. 아 영량. 진짜 강아지 탈 쓰고 있던 연극 중이었어요. 네 현찬씨가 이제. 제 그 공연 연습을. 개를 보고 가면. 멀리서. 보고 이제 공연 연습하는 걸 보다가 멀리서 보고. 어 이 친구 괜찮은데. 진짜요? 네 진짜 탈을 쓰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썸 탈 때는. 그래도 남자가 먼저 이렇게 다가갔어. 이렇게. 중복한 케이스는. 그 장치군요. 그렇네요. 컴플레인. 제 팬들이 웃었나 봐요. 힌트. 힌트 입고 오세요. 쌀게 된다니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수호 씨. 저도 상위를 탔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그러면 수호 씨는 연륜이 있잖아요. 예. 아 만신데? 오해할 수 있는거죠? 어. 핸드 모자고. 연륜이 있는 걸로. 이제 설날에 맨날 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를 봤죠. 설아들학교. 네. 그. 연륜이 있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찬 씨는. 꿋꿋하고 순수하니까. 지금 여자친구로 했잖아요. 네. 수호 씨는. 풋풋하고 그런 순수한 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자친구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여자 썸을 타던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요 쪼끔 다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여자친구 말고 과거에 있었던 여자친구 아니면 썸을 타던 여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 이거 조금 건망질 수 있는데 제가 썸 타면 저는 무조건 좀 성공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확신을 갖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연락할 때 이제 만나자고 문자를 하겠네요 자자고자요? 그냥 연락하다가 제 취미가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해보자고 영화해보자고요? 영화 보자 이거 아니고 멜론이 있으시잖아요 그 썸이라는 건 설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연락을 한 기간이 조금 됐다 싶을 때 하나씩 던져요 그러니까 좀 장단스럽게 어? 좀 보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좀 보고 싶은데 손 좀 먼저 한번 쳐보는 거죠 반응이 어떻나 이런 식의 나도 오늘 따라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 그건 너무 직접적이고 멘트가 나 조금 부닥다리 그냥 얘기하는 거죠 진짜 정말 저는 이재별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네 그 우리 브라질 월드컵을 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뭐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거? 나한테 체크점사가 되실래? 우리 한번 오라운드 보러 가자 아무튼 저는 우리 나중에 기회되면 영화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 쪽에서 먼저 어 그래 그러면 언제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올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데 확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말 라운지네 이번 주에 보자 이번 주에 가서 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실 자 이어 그분이 고맙습니다 아 저요? 8,000원 12,000원까지 아 이런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진짜 처음 보자마자 5,000원 대박이다 네? 기대돼요 기대돼요 너무 기대하고 저는 처음을 안 탔어요 어 아니요 지금 저녁이 너무 올렸어요 넙은 탐 적이 없어요 저녁이 바로 왔어요 바로 사귀자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청년은 아이죠 같은 동아리랑 같은 반이여서 이렇게 친구처럼 하다가 문자나 카톡을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전화로 할 일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 준비 다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감이 안 되냐고 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그때는 말했더니 받아줬어요? 생각할 시간 달라고 했는데 이미 너가 왔어요? 고초를 주겠대요 그래서 그래서 나를 나를 외쳐요 이 사람아 나는 고초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는 일단 썸을 탄다는 거잖아요 썸을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면 썸을 타봤을 때인데 그때 가장 썸 탔을 때 남자한테 들었을 때 어? 뭔가 설렌다 이런 걸 느껴봤던 그 남자의 문장 아 문 인플해주는 것도 아 맞아 맞아 제가 그거 한 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우 굉장히 기분해요 아하하하 물론 좋아서 하는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 날짜거든요 진짜로 운전면허 따면서 졸았어요 진짜 모닝콜에서 가지고 모닝콜에 몇 시에 졌는데요? 그때 제가 5시 반이었어요 매일 5시 그 여자가 학교 가는 시간인데 학교가 멀었어 그래서 일찍 나가야 돼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매번 전화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6시 반에 운전면허 시험을 돌아가죠 운전면허 그게 제가 예전에 화성인마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랬는데 반복적인 거에 여성들이 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썸 탈 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모닝콜을 해주다가 한 번 안 하면 여자가 관심 없던데 어? 왜 오늘은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라고 해요 강아지들한테 내주면 강아지요 강아지? 손! 남자친구가 최근에 맘에 안 든 게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누구 얘기야? 그래요? 아 잘 못 들었잖아요 여긴 있어요 이거? 아 여긴 다 지어냈다 아 여긴 다 지어냈다 아 여긴 다 지어냈다 제가 지어냈어요 이게 남자친구가 근육이 많대요 아아 근육이 많아요? 없을냈다 포미디님에게 징맨 아 죽는 것 같은데 근데 근육이 많은 게 없잖아요 저는 몰라요 네? 그.. 걔랑 같이 다니는 남자애들이 제보를 해 주려고 고민됐다고 제보를 해 준다고? 네 제보를 해 준다고 제보를 해 주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아 남자친구가 없으신가봐요? 아 남자친구가 없으신가봐요? 네? 네? 그러니까요 둘이 데이트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숱뜻꽃처럼 치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 남자친구 몸 좋아 하하하하 야 야 야 잠깐만 나 몸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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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만남으로써 난 이렇게 변했는데 너는 나한테 표현 한마디 해주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거 봐요. 공감하잖아요. 하지만 전 제 스타일도 랍니다. 남성 친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이런 난데 이런 나를 좋아해주는 너인데 왜 이걸 인정을 못해주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거를 점점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잘해서 만나가는 게 이쁜 사랑이지 않을까.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속섭해하더라고요. 남성 친구한테 이것만큼은 바란다. 애정 표현? 좀 있다.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은데요? 좋아, 얘가 이런 거. 아 그래. 근데 그런 말 조차도 안 해요. 네. 나도 잘. 표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데 이게 참 안 되네요 잘. 네. 네. 저도 항상 미안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야뚜기의 슬슬 마무리 한번 보셔 볼까요? 아 벌써요? 네. 아 좀 아쉬운 감이 좀. 심소희 씨 뭐 얘기 더 해볼 거 없을까요? 저요?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꺼내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불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상 편지. 혹시 볼지도 모르는 남자친구한테. 아 조금만요. 네. 왔어. 왔어. 그래 그러면 영상 편지를 불만 있는 사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보내줬으면. 제가 미제에 깔아드릴게요. 아. 네. 그럼 이제. 따라라따. 안녕? 아 영상 편지 처음인데. 애정 표현 좀 많이 해줘. 네. 제가 말할 때. 어. 우리 소희 씨도 무뚝뚝한 것 같아요. 평소 말이. 아까도 파이팅으로 시작해서. 애정 표현 부탁해줘. 좀 이따 수상할 때. 아니 우리 형경 씨를. 그래요. 우리 형경 씨를. 미래의 썸남에게. 아니. 형경 씨가. 형경 씨. 보시고. 네.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아. 아 일단은. 으. 으. 윤민수 씨 비즈엠이에요 지금. 으. 이거 이별 노래 아니죠? 아니에요. 아 상황을 했는데. 조금만 어픽 질러줘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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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윤민수 씨 비즈엠이에요 지금. 으. 으. 할게요. 네. 어. 만나서 반갑고. 우리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 돈 걱정. 우리 같이 돈 벌자. 아 네. 여름을. 어 지금. 여름을. 이거. 동영상도 하고 있네. 아니. 자 아무튼. 네. 우리 또 영상 편집까지 또 보내봤고요. 네. 노래밖에 안 했잖아요. 네. 박진영 씨 공식을 깨는. 공기 많은 소리만. 공기가 그 소리다. 아. 하하하하. 곧. 곧. 실망하시나봐요. 나는 입제까지 세밀하게. 아. 아. 이제 정보이 좀 되네요. 아니. 이제 선하니까. 셋째씩 걸리는 게 없을텐데. 자 마무리 할 때는 저희가 항상 바깥에다 공식이 있죠. 네. 그래요. 자 어디서부터 한 번 쉬어요. 이쪽에서부터. 아 이쪽에서부터. 오. 그래. 아 고. 여기서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럼 혹시 노래 잘하시죠? 아니요. 아, 노래 잘하셨어. 자, 노래 잘하셨어. 야아... 손님, 용서 한 마리 다 해. 아,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진짜. 네, 좀 틀려고 하지 말아. 아, 둘이 나갔어. 아, 왜 나갔어요? 근데 목소리도 안 나가도 별로 색다른 거 없잖아. 시, 선, 자, 그럼. 근데 처음 하면 힘든 게 끝까지 다 하고 있어야 돼서. 숨 딸려요. 자, 그래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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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